4월 19일 금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얘기 본문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 이하 12절,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 둘째는 13절 이하 15절,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심. 셋째는 16절 이하 30절, 한 부자 청년에게 주신 교훈. 셋째의 단락을 중심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16절입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17절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 사람이 되묻습니다. 18절입니다.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10개명의 제2, 두번째 돌판이죠. 이에 대한 그 사람의 대답이 각오안입니다. 20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체나 될까? 이런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윗선의 가면을 벗겨버리십니다. 그가 의지하고 있는 바를 백일하에 드러내십니다. 21절 보시면 니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청년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는 말씀 앞에서 팔 것이 없었어가 아니라 팔 것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며 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부자 청년의 첫 질문에서부터 뭔가 초점이 맞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은 진지한 종교적 질문이긴 하지만 결국 대속의 종교를 알지 못하고 오해한 질문입니다. 더욱이 대속의 주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개명들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에 주로 십개명의 두 번째 돌판을 기억나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더욱이 이런 개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당시 종교인들의 자기만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수준으로 만족하는 말이요 자신의 부족을 전혀 알지 못하는 말입니다. 행함으로 천국에 이를 길은 없습니다. 더욱이 부자로서 재산을 포기하면서까지 천국에 합당한 일을 행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섭례에 의한 것입니다.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의 문제는 사람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의 성도인 우리로서는 우리 신앙의 핵심을 바로 알아서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